저 개인적으로요? 네. 솔직히 누구의 감정선이? 솔직히 좀 이 사람의 이런 감정이 난 좀 이해가 되더라. 아무래도 조금 더 현실적인 효주 캐릭터에게 조금 더 마음이 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. 네. 영화 속에서는 또 다를 수 있겠죠? 그럴까요? 영화 속의 캐릭터는 여기까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돌발 퀴즈가 있는데